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사자 드릴까요? 둘 셋. 둘 셋. 두억 센세이션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왜 이렇게 접근해? 나왔다 나왔다. 오늘도 역시 또 원테이크로 멋있게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. 이제 카메라를 돌리는 게 가시로 내는 거 같아? 혹시 영경 씨 이거 원래 있던 건가요? 아 그거 촬영 전에 감독님께서 요청하셔서 연습했으니요. 오늘 이거 없네요. 아 오늘 이마 보고 싶었는데 오늘 헥 없네요. 아 무대가 약간 계기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그 주호 세트 자라네요. 오 되게 멋있어요. 오늘도 여가무시 머리를 긁으시나요? 간지러워서. 오 단무지다 단무지가 나왔어요 지금. 단무지 표시잖아? 지금 젖은 단무지가 나왔어요. 아 이 친구 지금. 오 섹시. 뭐 무슨 거예요? 오늘 약간 머리가 브로콜리 같애요. 오 맞았다. 대박. 촬영적인데? 근데 주호 씨 머리 손가락 핥았나요? 아 네 잠깐 롱톤에 가르쳤다고. 잠깐만 잠깐만. 와 샤이! 샤이티 균일이야! 하이 채! 거기 이렇게 귀여워. 멋있게 이렇게 퍽 해요! 황째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. íd Tuv toysande이 그 autot início 때 암을 만новаци CL ㅋ 푹 enfim positions.. 오입니다. 오 2! 오 Soy Rocket in The One inc. 바다 라이 한 번만 더 뺏기도 한다고 진짜? 그렇지,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간다! 가자! 이제 마지막, 마지막 난관 하나 남았죠? 그쵸, 이제. 이제 나오죠, 이제. 나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. 여기서부터 이제. 진짜 3대로 할 때는 큰 가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시청자분들은 야, 봐봐 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할 텐데 진짜 얼마나 힘듭니다. 네, 기억이 있다. 다음번에 같이 한 번 3대로. 저 중심이 없게도 힘들어요. 마이크 벨트가 있으면 마이크 벨트가 두 개 차고 막 떨려가지고. 네, 여러분 저희 부르륵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항상 열심히 하면 SF9이 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제 끝났어요. 여러분, 그럼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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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